한편 또 조국 대표는요. 비서실에서 올린 사진이 화기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조국 대표가요. 큰 쓰레기 봉투를 직접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서 식판을 들고 옮기는 모습 그리고 열차 탑승을 위해서 줄을 선 모습 무릎을 꿇고 사인 사인을 하는 모습과 같은 일상의 사진입니다. 김순 평론가님, 이게 공개한 이유가 좀 뭔지도 궁금하고 사진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한 이유는 이미지 개선이겠죠. 그렇게 권위적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결과는 원래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대로 반응이 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비근한 사례가 지난 대선 때 서울대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20대, 30대 여성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 인기가 낮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 설문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집안일을 분담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20대 여성이 우리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조국 대표의 이런 쓰레기봉투 버리는 모습도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특별한 것인가 싶기도 할 것이고 반면에 조국 대표의 팬들 입장에서는 역시 젠틀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걸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그대로 다들 각자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권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